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 간의 문화재 전쟁을 혹시 아십니까? 골리앗은 일본 야만아까상이라는 고미술 무역상이었는데요. 당시 뉴욕, 보스턴, 시카고와 런던, 파리, 베이징 등에서 지사를 둔 세계적인 골동풍 거상이었습니다. 도자기류와 온갖 성물 등에서 엄청난 조선 문화재를 서구와 일본에 반출하기도 했죠. 상해를 이끈이는 야만아까 사다지루라는 인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야만아까가 야마토 민족의 문화재구 진출에 발군의 성적을 거둔 걸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민 다윗은 간송 전연필 선생이었습니다. 간송 역시도 당대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세계적인 골동품상인 야만아까 상해와는 비교할 수는 없었죠. 양측이 처음 마주친 것은 1933년이었는데요. 간송 측은 일본 오사카의 야만아까 석조 진열소에서 열린 경매에서 불국사 전래라는 출토지가 명시된 통일신라시대 3층 석탑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대결은 결과적으로 간송의 패배로 끝났는데요. 왜냐하면 귀하집 여섯째 값인 6천원을 주고 낙찰을 받았지만 이 통일신라시대 3층 석탑이 훗날 고려시대 석탑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1년 뒤인 1934년에 간송이 일본학자 새끼노 다다시의 책에 실린 흑색 도판에 푹 빠졌는데요. 훗날 주유천광과 상춘 야흥이라는 이름이 붙은 해원 신윤복의 풍석화 두 점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그림을 포함해서 30점의 해원 그림을 소장하니가 다름 아닌 야만아까 사다지로였습니다. 간송은 오사카로 달려가서 야만아까와 대면하고 일단 해원의 풍석도 30점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한 점 한 점이 당대 양반 사회를 통렬하게 풍조한 풍석도였습니다. 간송과 야만아까는 이때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야만아까는 멀리까지 왔으니까 4만원까지만 내려주지만 그 이하는 안된다라고 딱 잘라 제안합니다. 그러나 간송은 2만원 이상은 안된다라고 버팁니다. 그래도 야만아까가 요지부동이자 간송은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인연이 없나 보네요. 섭섭하지만 직접 그림을 보았으니 눈이 호강한 것으로 만족하렵니다. 라고 얘기하죠. 간송이 작별 인사를 구하자 야만아까가 여운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석점을 경매 때 선생의 기계를 받는데 이 화첩은 선생의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죠. 간송을 붙잡은 야만아까는 만원씩 양보하자라고 하면서 3만원으로 하되 1만원이 부담된다면 어음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간송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저는 외상은 실수입니다. 2만 5천원에 합시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68살의 노회한 골동품상인 야만아까는 28살 젊은 소장가에 폐기해졌다는 듯 간송의 손을 쿨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어. 전 선생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해원의 풍속도 30점이 저선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측은 1936년에 한때는 참기름병으로 쓰이던 백자를 두고도 치열한 3차전을 벌입니다. 이 병은 18세기 전반에 왕실에 도자기를 굽던 경기도 광주의 분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추민이 광주 분원의 가마터에 묻혀있던 백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참기름병용을 넣어서 내다 팔았음이 분명합니다. 간송은 1936년 11월 22일 경성 구락부에서 열린 경매에서 현재 심사정 그림을 쉽게 낙찰 벗고는 문제의 참기름병용 조선백자 낙찰에 사활을 겁니다. 오후 경매에 문제의 백자가 탁자 위에 올랐습니다. 3천부터 시작된 가격이 순식간에 7천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경매사가 이대로 낙찰이라는 듯 장례를 둘러보았을 때 간송 측 대리인이 8천을 불렀습니다. 경매사가 자 8천입니다. 더 없습니까? 8천이라고 하면서 경매봉을 치르는 순간 9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만악과 상의였습니다. 간송 측이 곧바로 1만을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500원 단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1만 4천 5백이 되자 그때부터는 10원 단위로 올라갔는데요. 1만 4천 5백 10, 1만 4천 5백 20, 1만 4천 5백 30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더니 간송 측이 1만 4천 5백 80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야만악과 상의 측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항복을 선언한 거죠. 이렇게 낙찰을 받은 조선 백자는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충문평이라는 이름으로 국보가 되었습니다. 간송과 야만악과 간의 다윗과 권리아세 문화재 전쟁은 다윗의 2승 1패로 끝난 것이죠. 비단 야만악과와의 맞대결 뿐이 아니고요. 간송이 수입 소장한 국보 보물급 유물 중에는 일본 도쿄에서 살다가 귀국한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로부터 사들인 최고급 명품 청자 20점도 들어있습니다. 그 중 9점이 훗날 국보와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유물의 일괄 가격이 40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그만한 현금이 없던 간송이 공주의 논 1만 맞이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간송의 노문은 아니 사건파리를 사려고 논을 파느냐라고 기막혀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간송은 그렇게 산 청자 20점을 포장한 오동나무 상자를 비행기 화물칸이 아닌 좌석에 고의 모셔왔다고 합니다. 간송의 업적 가운데 백민은 역시 훈민정음의 창제의 원리와 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헤레본의 확보라고 할 수가 있죠. 경성제대 우리말 글 연구 교수였던 고노 로쿠로가 훗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1940년 당시에 영성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원본을 볼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아쉬워했다라는 거죠. 만일 헤레본이 일본인 손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간송은 조선청덕부와 일본 수장가 등이 눈떡을 들이던 국보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을 2만원이라는 과금을 현금으로 주고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월탄 박종환은 간송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얼을 사들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간송이 평생을 두고 수집해온 문화연물, 그것도 국보 보물들이 속속 경매에 출품되고 있는데요. 간송문화재단이 지난 2020년 보물불상 2점이어서 올해 국보불상 2점을 잇따라 시장에 내놨는데요. 2년 전에 출품된 보물 2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했고요. 이번에 나온 국보 2점은 첫 번째 경매에서 유처리됐습니다. 간송가에는 국보 12건, 보물 30건, 시도문화재 4건 등에서 모두 46건의 지정문화재가 남아있는데요. 최근에 간송과 국보 보물 매각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우선 간송 측이 문화재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국보 보물의 매각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송 측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문화재에 관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간송 소장 지정문화재는 모든 지정문화재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비지정문화재는 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송미술관이 국세청이 인정한 성실한 공익법인이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약 간송미술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혹은 미술관이라면 전시 혹은 보존 중인 문화재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유예됩니다. 간송 측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면 간송 측이 소장한 문화재는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예외 없이 상속세 면제 혹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송가가 국보 보물들을 잇따라 시장에 내놓는 것이 단순히 문화재에 붙는 상속세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어떻든 간에 재단이 재정 압박을 받으면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교육책으로 파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법상 해외 반출이 아니라면 국보 보물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보물인 어린석보, 경국대전, 하피첩 등도 거래된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간송가의 소장품을 국립박물관 등이 확보해서 관리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기관이 맞는 게 낫다. 또한 간송이 일제강점기에 가산을 털어 사들인 문화유산이 아니냐. 그런 간송가가 지금 어렵다는데 이제는 나라가 걸맞은 값을 쳐주고 구입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송측이 그동안 제대로 된 자고노역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간송측은 지원받으면 간섭도 받는다라는 이유로 미루던 사립미술관 등록도 2019년 9월에 맞췄습니다. 덕분에 국고지원도 상당합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새 수장고 건립에 국비와 지방비 등에서 78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23년 7월 중공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 대구 간섭미술관 역시도 국비 30억 원과 대구시비 370억 원을 포함해서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각종 법으로 문화재 상속세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이유가 오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있죠. 국보 보물의 매각으로 차익을 얻으라는 것은 아니죠.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마련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집소장가의 정신입니다. 이른바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화재의 수집소장가의 얼과 시대정신이 배어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온갖 어려운 끝에 한 점 한 점 모은 유물의 가치가 모여서 간섭컬렉션이 된 것이고 나아가 2019년 10월 전의 제목처럼 대한 컬렉션이 된 것입니다. 그런 컬렉션에서 한두 점씩 골라서 내가 간다면 그것은 간섭의 정신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